안녕하세요 민호입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는데요 그걸로 저를 다 설명할 수는 없죠 사실 저는 이렇게 영상도 쉽게 다루고 제 프로필 사진도 보정하고 나만의 작품도 직접 만들 수 있답니다 좀 어설프면 어때요 누나 처음 있잖아요 누군 처음부터 잘했냐 이렇게 하다 보면 나만의 것도 나오고 그런 거죠 이런 게 진짜 크리에이터 아니겠어요? 아 이거 혼자 보기 아까운데 어도비 아시트에 자랑해볼까? 크리에이터가 별건가? 내 맘에 들면 그만이지 포토샵, 일러스트레이터, 프리미어 프로 신기능과 함께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죠 처음을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자 어도비 아시트로 놀러와 그런 것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 마음의 들이 들어있는 유니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